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욱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모의고사 분들이랑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고2 친구들 세계사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해설강의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말로만 총평을 해보면 이게 전범위가 아니었고요. 제국주의 민족운동까지가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현대사는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현대사는 안 나왔고 근데 제한된 범위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개념을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런 거 점검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제가 개념을 가지고 자꾸 물어볼게요.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이걸 내가 얼마나 지금 학습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놓고 1번부터 갑시다. 1번 문명사가 나오겠죠. 1번은 문명사니까. 자,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나일강 유역 끝! 이집트 문명 끝! 자, 파라오가 나왔죠. 파라오! 왕을 파라오라 불렀지. 나일강 유역에서 자라는 식물인 파피루스! 상형 문자! 아유, 다 나왔네요. 이집트!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정답부터 골라보니까 어흥! 이 사자 아니라고 그랬죠. 사자에서 죽은 사람의 문서를 제작했다. 이렇게. 정답은 4번이고 1번 은허유적을 남겼다. 중국 문명. 굳이 왕조를 따지면 무슨 왕조? 상나라. 2번 지구라토를 축조한 거는 메스포타미아. 3번 콜로세우문이 로마죠? 로마. 5번 하라파문. 아이고, 인도 문명 계획도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명사 문제예요. 얘들아 정답률 보세요. 문명사는 틀리면 이제 조금 속상한 거야. 아셨죠? 그래서 꼭 정리 잘 해두시고 문제 2번으로 갑시다.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 인물이 한조, 위, 연, 초 등 5국을 평정했죠. 5개 나라를 평정하고요. 재를 멸해서 마침내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했대요. 그러면 5개 국가 플러스 재난하니까 총 해서 몇 개 국가야? 이렇게 묶으면. 6국을 정발했네. 6개 나라를 정발하면서 최초의 중국 통일 국가 통일했던 사람 누구야? 진시황제. 써놓고 이사란 사람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요? 진시황제 옆에서 변법을 실시했던 사람은 이사입니다. 상앙이 나왔어. 언제야? 전국시대야. 상앙은 전국시대, 이사는 진시황제 옆이야. 꼭 기억하시고. 자, 천하를 평정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군현을 설치했다. 군현제를 실시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이갑제를 시행한 건 얘들아. 명나라. 누구? 홍무제.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입니다. 다음 2번. 분석잉료. 어우, 정답 2번이네요. 분석잉료. 그죠? 3번. 3번에 하나 진압한 건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누구? 강의제. 3번. 통제거 등. 영제거 통제거. 그래서 저는 영통거라 부르긴 하는데. 영제거 통제거 등의 대우나를 건설했다. 이거는 수나라입니다. 누구? 양제. 수양제. 5번 동조선의 권유로 유교를 통치인형 삼았다. 누구야? 한나라. 무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 진시황제 고르는 문제였고요. 문제 3번. 일단 봐봐. 근데 이게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이 정답률이 확 떨어졌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봐봐. 봐봐. 랭세주교 레미기우스는 이 왕조의 클로비스. 여기서 이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클로비스. 어느 왕조야? 프랑크. 프랑크. 자, 클로비스에게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 아. 아타나시우스파.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했대요. 그의 말을 경청한 클로비스는 세례받을 것을 결심했다. 클로비스가 개종했네. 자, 클로비스는 수천명의 전사와 함께 랭세 대성당에서 세례받았고요. 개종했습니다. 클로비스가 개종했대. 무슨 왕국이야?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옵니다. 그럼 우리가 클로비스. 카르로스 마르텔, 피핀, 카르로스 대제, 클마피카, 클리카피카 이렇게 외우잖아. 클로비스는 딱 두 글자가 뭔데? 개종했고요. 세례받을 개창했어요. 마르텔은 궁제였는데 격퇴했대요. 누구를? 이슬람 세례를 격퇴했대요. 어떤 전투에서? 트루프아티에 전투에서.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중에 그러잖아.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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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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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프아티에. 뭐 이런 얘기하잖아. 트루프아티에. 피핀. 개창했죠. 카르로스 왕조를 개창했고요. 이 사람은 뭐 했다? 기증합니다. 교황령의 시초. 카드는 뭐 했는데? 대관받잖아. 서로마 황제로. 대관받고 르네상스 해서 문예부흥 일으킵니다. 문예부흥. 두 글자씩.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어쨌든 이 프랑코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셔요. 1번. 탄지마트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은혜개혁이라고 하죠. 그죠?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계에요. 2번. 파르테루 신전을 건축했다. 아테네입니다. 사람 이름 누군데? 페리클레스. 기억할 수 있어야 돼. 3번. 호르텐시우스 법을 개정했다. 너무 어렵지. 호르텐시우스 법. 누가 제정했게? 너 말 못하잖아. 누가 제정했게? 호르텐시우스가 있습니다. 잘했네요. 유스티냐는 수 법전 누가 만들었게? 유스티냐는 수가 만들었어. 잘했다. 되게 잘했네. 나폴레옹 법전 누가 만들었게? 나폴레옹이 만들었죠. 호르텐시우스가 만든 거야. 다음. 호르텐시우스 법을 누가 만든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내용이 뭔데요? 내용이 뭐야? 지금 뭐야? 평민의 법적 권한이 원로원이랑 똑같아지죠. 귀족과 평민 간의 법적 권한이 똑같아지는 거야. 4번. 페리스포리스를 건설해서 수도로 삼았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다음 5번. 트루프파티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다. 마르텔이 그랬죠. 마르텔. 트루프파티 전투는 732년입니다. 그럼 물어볼게. 이때 이슬람은 어떤 왕조야? 알아야지. 알아야지. 우마야 왕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 넘어갑시다. 문제 4번.